안녕! 저는 오늘 에터미 해모임을 숫자로 팩트체크해볼거에요. 왜 팩트체크냐구요? 좋은건 팩트만 말해도 충분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에터미 해모임의 숫자를 만나보시죠! 한국원자력연구원 8년간의 국책연구로 시작했죠. 무려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투자! 면역의 시작이라면 이정도쯤은?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한국, 미국, 일본, 유럽 4개국 등 전세계에서 총 21개의 특허를 받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면역기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원료 1호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미국, 싱가폴, 호주, 멕시코, 러시아 등 전세계에서는 이미 해모임의 새로운 면역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좋은건 알아가지고... 7년 연속 업계 단일제품 매출 1위 연간 2억 2천만포 지금도 1초에 7포 1시간에 419박스가 판매되는 해모임이랍니다. 다양한 숫자가 보여주는 면역의 힘을 지금 경험해보세요. 오직 면역을 위해 에텀이 해모임 이상하시 proved 그 선택 Thomas 작품을 가지고 서점 siellä 염 N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